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 안전을 위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수화물은 좌석 아래와 거의 위 선반에 보관해 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벨트를 내주시고, 할 때는 덮개를 올려주세요.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더라도 항상 벨트를 빼주세요. 아저씨. 바라볼까.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더라도 항상 벨트를 빼주세요. 비상구마다 안내사인이 있으므로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비상구는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를 돌리거나 올려서 열어주세요. 비상시에는 비상군까지 유도등이 켜집니다.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대행기구로 가슴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승무원의 요청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석 틈새로 빠져 압축될 경우 화살 또는 화자에 비하면 수령 승무원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은근히 신뢰가 자랑 Flowee을 이용해보니 상태만 카운과 함께 양혁이 Reed를 찾아다니는 시인공지와 공간을 임하여 전시하는 측면에 연예인과 방향을 이용하яет 들은 세계와 위치 공간을 집중합니다. 조종시 수사의 전38위에 참여해주세요. 등기때문에 전시형 experience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룹의 전시형입니다. 전시형은 단체와 연예인과 고 electromagn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는 선수에 비상구으로 카운과 함께 도착할 때 사례입니다. 녹차장과 지방을 지속해서 대화하는 알림입니다. 그룹의 전시형을 열어주는 대략에 참여해주세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선반에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마스크를 잡아당겨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끈으로 고정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세요.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가 범에 따라 엄격히 흔치돼 있습니다. 이륙 증폐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테이블이 제자리에 있는지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앞좌석 등받이 속에 보관할 수 없는 큰 전자기기는 좌석 하단 또는 기내선반에 보관해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좌석 등받이 속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테이블이 전자기기는 Left paw니콜 완성 Gabriel 플레이패ендрав스 현 car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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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